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국 정찰기 영공 침범 주장은 긴장고조 행위며 비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긴장고조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국 정찰기 영공 침범 주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긴장고조 행동으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메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장과 미국 정찰기 격추 위협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외교를 통한 관여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미국 정찰기 때문에escalary actions and again calling it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 diplomacy. We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and reiterate our interest in dialogue with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s. We've made that clear on a number of occasions and unfortunately they have refused to engage in a meaningful way. 앞서 북한은 10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와 U-2S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동해와 서해상을 비행하며 공중 정탐 행위를 하고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합참위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허위사실 주장이며 미군 공중감시 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 활동이라고 반박하자 다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국방성이 주장한 영공 침범에서 말을 바꿔 미군 공군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 EZ 상공을 침범했다면서 위협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이 여전히 수행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국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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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가 원래의 역할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국무부는 국무부에서 일어나기 위해 기회의에서 지지하는 역할을 보일 것입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회담에 대해서는 미리 밝히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교 활동에서 자주 제기하는 문제라면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